전투 지금 시작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스타러스 정신을 죽여야 겠어 제작진이 도움말고 있습니다. 2. 3. 7. 8. 8. 9. 10. 9. 10. 10. 10. ㄷㄷ 히힛 슬픈 전쟁이 없어졌다 디디엘은 이주환이 오래전에 죽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정괴란에서 그의 자리를 대신할 일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정관란에서 그의 자리를 대신할 일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정관란에서 그의 자리를 대신할 일은 나타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